속삭여줄게 우리의 모든 것 팅글 인터뷰 선서 나 픽돈 수빈은 나 픽돈 승훈은 오늘 팅글 인터뷰에서 두번째 출연한 팅글메이커로서 모든 질문에 거짓없이 속삭일 것을 행세합니다 그럼 바로 질문주세요 정수빈 한승 호 호야 저번에 출연했을때는 21살이었는데 올해는 22살이네요 펜슬 펜슬 포쿤 애기 이런것도 있습니다 우야 그리고 스누피 스누라고 많이 불러주세요 어디서 돼지코 소리나요 콕콕 요즘은 제가 팀에서 택시를 맞고 있지 않나 보컬도 하고 랩도 하고 안무도 짜고 작곡 작사도 하고 박형입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은요 하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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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냐 숭호형의 파트거든요 그립다 널 부른다 여기입니다 하울언율 라 라 라 라 그립다 널 부른다 아우 아우론율 랄랄라라라 특대인거 같아요 나는 사모예드다 도 icon 돼지코 소리가 내 locked содержit 它的 정말 하는 치킨마요 아... 갑자기 생각났건데요 여러분 수빈에 대한 사랑 참지마요 아직 생각은 안해봤는데 하게된다면 목뒤 해보고싶어요 목뒤! 제초고기 목뒤를 보여줄줄이야 저는 토끼띠입니다 강개띠입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토끼 울음소리를 들은적 있는데 조금 오래되긴 해서 아마 이렇게 올거에요 토끼떡기 ㅋㅋㅋㅋㅋㅋ 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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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개설이 타이거 헬리판드 치킨 해상지도 못했네 이런 프로 맞아요 좀 지지한데 여러분 눈 감고 들어주세요 리얼했나요? 치킨하면 치킨무가 빠질 수 없죠 아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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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정도는 무난무난하네요 와 23초 이 정도면 무난무난하네요 17, 18, 19, 20, 21, 22, 23 이거 사진 별로 잘 안나왔는데 처음으로 죽음께 화장을 했어서 찍은 사진이에요 짝! 망했네 뭐든지 성급하면 망하더라구요 뭐든지 성급하면 망하더라구요 차분하게 끝! 26초납 걸렸어요 26초납 걸렸어요 19, 21, 22, 23, 24, 24, 24, 26 어! 와보 때 찍었던거에요 가장 최근 거에요 뜨끈뜨끈한 셀카 중국말이에요 진짜 모르겠다 우리 오약 널 본게 신봤다 뽀뽀 우리 심심한데 뽀뽀할까? 나는 대단하다 립스틱 묻는데 괜찮아요 뽀뽀 무난하게 갈까요? 아니면 과하게 갈까요? 가볍게 고생했어 고생했어 라는 말이 힘이 되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승우야 너의 인생을 응원해 감사해요 고생했어 승우 형은 가끔 피곤할 때 자면서 말을 해요 못하겠어요 항상 옆으로 누워서 자요 옆에서 맨날 옆에서 맨날 주구리가 되어서 자요 주인이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주인이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너무 많이 벌렀다 너무 많이 벌렀다 그래요 손이 사라지 그리스 말씀이 누군가 이웠습니다 스킨, 로션, 끝! 뭐야? 듬뿍 살면서 이런걸 해보니 좋은 경험! 감사합니다! 박수! transmittal Graham 뭐게기 어디야! 흐흐 그런데 세상에 행복하냐고 질문 받아보고 싶네요 요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좋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을지 연기도 해보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어디 갔다왔어? 저시고 왔죠? 그래 손바닥 이걸로 재볼게요 하나 둘 셋 얼마나 남았어요? 셋 셋 셋 셋 운동을 좀 하고 올걸 게살 또 못해 형이 잡아야해 손 내도 돼? 왜? 미안 미안 제가 할게요 한 65cm 오오 많이 봐줬다 심장은 왼쪽에 있는데요? 아이언매니저 1분에 제1시로 5분 뭐야? 와우 90 100 100 여름 너 오디션 보러 오지 않았어? 반팔에 후두지법 입었어요 난 너의 깊은 속을 봤어 레이어드한 반팔들을 봤잖아 거짓말 승호 형은 승호 형은 2 2 1 9 좀 떨리 와아 나도 바로 이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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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소리야? 과일 치고 있어요 과일이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크게 잠시만 잠깐만 이게 좀 얼어있어 얼어있어 누굴자 누굴자 힘든 체리 ㅅ ㅅ 수빈이 같은거야 체리 와우 수빈이도 한대 벚꽃 같이 먹어 와우 저보단 아니지만 섹시하다 은근히 카리스마있다 오우 진짜 와우 이번엔 형부터 와우 섹시한거야 체리주세요 10 9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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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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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스마있게 체리먹기 키키키 체리 Keys 내 입으로 들어와 정 정 목에서 자꾸만 섹시하리고 이상한 소리나 왜그래요? 돼지소리 아까부터 여기서 돼지소리 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물농장 아아악 잠깐만 다방면쪽으로 센스있는 그 센스가 닮고싶네요 저는 귀엽다고 하지마요 네 저는 수빈이의 가끔 튀어나오는 용맹함 잘했지? 잘했어요 고마워 가끔 수빈이가 막내이다 보니까 용맹함을 많이 숨기고 있는데 가끔 형들을 모두 짓눌러요 근데 이게 카리스마죠 난 나중에 죽었다 수빈아 네 너의 인생을 응원할게 누가 삑돈 아니랄까봐 끝이에요 나는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네 내가 요즘 들을때마다 가장 힘을 내는 말이기 때문에 너에게도 해주고 싶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만족해 다행이다 널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고마워 뭐든지 독방도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아직 길게 안끝났잖아 오케이 오케이 뭐든지 아직 못할거야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ASMR 태어나서 처음 해보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하는건 이런 느낌인지 몰랐어요 다음에는 또 준비해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추억 감사드리고 고마워요 저는 팅글 사상 처음으로 두번째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일단 미숙한 저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스탭들 모두가 웃으면서 자랑할 수 있는 곳은 역시 팅글 인터뷰 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고 그럼 지금까지 빅돈의 승우 수빈이었습니다 안녕 와우 와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